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하게 됐고 체육들이 이름처럼 한마음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자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마음 7대! 탄신 보고 있나? 우리 1도 그룹 한마음 7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도 그룹 한마음 7대! 1도 그룹 한마음 7대! 1도 그룹 한마음 8대! 1도 그룹 한마음 8대! 처음 기획을 해요. 저희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한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운동도 좀 하고 얘기 통제 못했던 분들이랑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어우러지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팀원분들이 팀장한테 쌓인 게 많을 거예요. 그때 태클 걸고 밀쳐가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이 핑계를 핑계 삼아서 안갚은 하시라고 뒷끝 없을 거라고 팀장한테 약속 받았거든요. 즐길 수 있는 계단 자리를 갖고자 팀을 구분 없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즐길 수 있는 다 불꽃! 항상 열정으로써 모든 걸 다 이기겠다는 각오로 한 번 오늘 불사질로 보겠습니다 다 이길 겁니다 부수겠습니다 1인분만 하겠습니다 1등하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술 좀 많이 먹겠습니다 불꽃! 불타는! 다 튀겨버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티벼 지었고요 다 튀겨버리겠습니다 다 이겨버리겠습니다 다 이겨버리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전 적용 적이 없습니다 1! 야! 우리 관절이 있나 관절 관절이 다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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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관절은 없어지겠어 일단 다치지 않고 저희는 1등보다도 MVP랑 응원상 쪽으로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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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어떠세요? 각오 제가 지금 무릎이 안 좋은 상태라고 저도 nie校 teu 그의 상황이라 예! 해당하겠습니다 관절 remaining 파이팅 관절이 다 다 없어질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장려도 있으셔가지고 히어로 estou 히어로 firefighters입니다 영웅 팀장님 바이러 Alberto 뭐 가고라고 할 게 있나요? 어차피 저희가 1댕 할 거 같은데 어쩔 상관 저희가 받łbym 돈 벌러 왔습니다 시장은 모두 저희 겁니다 제가 MVP 못 하겠습니다 부장 계장님 돈 가니가 왔습니다 MVP 제 거 어디가면? 엠블리피 내꺼 다 제껍니다 히브로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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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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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맞아요! 입맛이 맛있어요? 네! 네! 조금 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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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맛있는 음식 중 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장님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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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많이 드세요? 네. 원래 말란을 좀 잘 먹습니다. 라면 4개? 라면 4개? 라면 4개? 라면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 분도? 네. 축하합니다. 상품 무식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세집에 가면 한 5접시 정도예요. 4접시야. 5접시. 이게 몇 접시지예요? 3접시. 3접시야. 제형들이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3본부 전체 내에서 시각 세계에서 제일 긴 직원으로서 저번에 하실 때에도 한 번도 다 한 번도 다리를 일어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화장실도 안 갑니다. 네 네. 자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비켜. 다들 손주보다 잘 못 enqu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으면 조금 일어나서 바로 다음에 경기를 해가지고 자지않을 거에요. 두 분은 왜 자지 안하지. 전 어쩔 수 있는데 메인으로는 뛸 수가 없어가지고 전 그냥 배고파가지고 사실 오늘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잘 못먹었어요 원래는 더 잘 먹는데 원래는 더 빨리 먹는데 더 잘 먹고 더 빨리 먹는데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얘 오늘 피자 몇 판 먹어요? 진짜요? 이거 한 판 먹지? 한 판 먹지? 제대로 갔지? 응 이거 한 판, 반 라지로 응 그러니까 한 판을 먹고 이제 우리 밤을 더 많이 먹어야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렇게 힘 빼면 뭐하노? 저기 소화시키려고 걷는 사람도 있는데 어휴, 그럼 유튜브 촬영하신 분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긴장돼서 안 올라가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야, 너 올라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까메오로 출연해가지고 해요 우리 팀은 밥값하자 파이팅! 이미 좋아요, 구독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 저도 그거 계속 생각이 나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래! 학교 어떻게 돼! 저러면 왜 그래요! 더럽다고 놀러와! 이거 흘러오고 어렵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말라고! 영웅 팀장님! 멋있죠? 약간 저질이라고... 일어났다! 너도 이 정도면이다! 정말 이상해!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투 Até 이 정도면? 너무 죄송합니다...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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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긴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파로 인사합니다. ον 둘 다 준비 중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준비 다 되겠습니다 정기장 철저한 공부 우리 안재용 대장님 때문에 대신 1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대장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관절입니다 관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5 3 2 1 2 2 2 3 단결은 계세요. 황당하는 단계에요. 단결은 승패에 영향을 안합니다. testament인! 기대밥! 드디어 승패에 들어왔는데요! apologise!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그니지 아 곱살이랑 축구랑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일단 인원수 차이도 있고요 끝! 잘 모르겠습니다 밀폐라 글동자 근데 지금 불꽃 꺼진 거 같은데 다 불태워버린 거 같은데 저희 편단명 아니에요 촬영 보복해도 될까요? 화이팅! 리버드 이런걸 압니다. 화이팅! 대표님 보고 계시죠? 최고로 열심히 뛰는거 같던데 축구 좋아해요 원래? 아니요 파이팅! 두고 두고 싶어 두고 있어 두고 빠지지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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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두고 싶다. 성공! 여기가 화이팅! 성공! 끝! scribe!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2인 차 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맞아, 본부장님!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식사를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많은ULL и 엄청난 압승을 걷었네요. 어디 가르지마. 여기 사람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쇼케일 하지 말자 우리 yer 자 이리 화이팅 내 형 대리 별거 없네요 소감이요? 좀 창피하네요 소와대리 별거 없네요 그럼 회사에서 볼까요? 귀여워 소와대리님 별거 없던데요? 그쵸? 그쵸? PD님 근데 이 직원은 네 여기까지 그게 너 기분이 나쁘지? 이 직원은 두 분 사이 좋은 거 맞죠? 저희 사이 별로 친구예요 친구 저랑 친구들이 별로 지금 알아 나 이만 같아요 몰라 안 가면 되죠 이것도 멋있어요 마이크 김셔도 멋있고 얼음셔도 멋있고 그러니까 다 가려야 되니까 아니면 걷는 게 훨씬 나 아버지 걷는 게 어 네 괜찮은 얼굴 공주하시는 게 그렇게 안 찯고 아니 왜 팀장님한테 영업을 해요? 우리 팀원 영업 잘합니다 계속 이기네요? 야 진짜 잘해요 아 축구 잘하네 축구 잘하면 뭐해 계약이 많이 써야지 으앗 으악 왜 그래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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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연한 이걸 소감을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중간에서 다 컨트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숟가락을 넘지 않았나. 이후로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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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디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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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Q. XI을 Q. XI을 게임! 삐이! 자 볼거울! 끝까지! 시작! 시작! 도망가! 안 들어. 시작! 도망가! 아! 아! 내가 모르겠다! 아! 덮여라! 아! 아! 도망가! 도망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계셔서. 너무 아팠어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해서 선보한 것 같습니다. 우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빛! 박수! 최고의 팀워크상은 불꽃입니다. 응원은 아까처럼 마지막 MVP인데 인철주의 팀으로 해가지고 한 명씩 뽑으시면 동일하게 15만원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실주의 그리고 여기 경민이 주영 주영 대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명에게 좋은 사상 개념으로 능선화 대리한테 제가 10만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자고요. 선본부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본부!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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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PD님께도 감사하고 열심히 해줬던 성민들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 준비해 주신 특히 대표님께 너무나 많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영혼 좀!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플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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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